너무 예쁘다 진짜 너 왜 이렇게 귀엽니? 미치겠다 진짜 진짜 우리처럼 미스코리아 나가도 되겠는데 미스코리아래요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삼춘 잠깐 잠깐 우리 사진 찍어놓자 준혁이 여장 언제 또 보겠어 사진은 하나 둘 셋 치즈 저랬냐? 네 진아 엄마한테 아나운서라고 할 때 더 속상했어요 아버님 모르시죠? 제 꿈이 방송국 아나운서였다는 거 그랬어? 네 어릴 때부터 그게 꿈이라서 서울에 와서 학원까지 가봤는데 포기하라 그러더라구요 학벌도 안되고 외모도 지성미가 없다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사실 나도 젊어서 제 꿈이 아나운서였었어 아버님도요? 그래 방송국 생기고 나서 아나운서가 하도 멋있게 생겨서 한동안 기웃거렸는데 키도 작지 결정적으로 이 가르친 목소리 가지고는 들 수가 없더라구 참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 둘 다 꿈이 아나운서였어요? 그러게 잘가 차남 오늘 너무 재밌었어 사진 나오면 보내줄게 준혁아 잘가? 앞으로 사진으로 와야 돼? 네 어? 여기 아직 립스틱 묻었다 됐어? 삼촌 안녕 안녕히 가세요 그럼 갈게요 노준혁 정말 미안한데 언니 집에서 오는 길에 생리대 하나만 사오면 안될까? 날개 날린걸로 미안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 씹을래? 네? 응 아, 네 운전하는 거 고생 많다 뭘요? 아버님이 고생하셨죠 피곤하실텐데 눈 좀 붙이세요 운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뭘 자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강충이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올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는데 연인들에겐 정말 행복한 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? 왕정씨 네, 벌써부터 눈 덮인 새하얀 크리스마스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한파가 계속될수록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늘어나는데요 이럴수록 모두와 함께 추위를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밤 되십시오 9시 뉴스테블의 노성 왕유정이었습니다